소금의 고추 계란찜을 다이어트 계란찜을 넣어주세요 계란찜을 넣어주세요 계란찜을 넣어주세요 계란찜이 어딨어? 계란찜을 넣어줘요 아~~ 계란찜~~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봐봐 누가 내가 계란찜 좋아하는데 어떻게 계란찜을 먹을 수가 있지? 왜 또 안 먹을 수 있어 그래 아 뭐야 누미야 누미야 이리 와봐 엄마 방에 있어 누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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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어 넓어보다 난 Both는 수박이 짜서 말이 오는데 먹어줘 Teal 켄 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 뜨거 토마토 소스를? 왜 카레가 토마토 소스를 넣어? 토마토 소스 후추 토마토 소스를 넣어 그래도 물이 조금 끓여요 후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